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충계 예대제를 맞아 오늘 오전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 의원들은 충계 및 추계예대제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추계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인 21일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무를 복랍했습니다. 기적인 공무를 복랍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